안녕하세요 보랑몰라 써발사주 아나운서 정유진입니다 오늘도 우리 제주어 배워보고 제주어의 매력을 알아볼게요 늘 친구같은 부부께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가 방송중에도 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스쿼트를 하고 있어요 스쿼트요 스쿼트 알아줘 항상 운동을 해줘 항상 스쿼트 했더니 오늘은 우리 어떤 표현들 알아볼까요 오늘은 우리가 제주도 하면 또 빼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시장 시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아요 우리 제주에는 정말 많은 시장들이 지역마다 있잖아요 먼저 어느 시장으로 가볼까요 시장도 하수다마는 오늘랑 혹은 재래시장으로 한번 가볼까 강해야죠 강해야죠 내일 시장 장날인데 쉽게 쓸 괴기사래 한번 가서 될 건데 어떻게 하면 좋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일은 제주시 오일장인데 제사에 쓸 고기를 사러 가야 되겠다 이런 뜻입니다 식게가 제사군요 네 그렇습니다 야 영찬아 장에 이 집 가서 살 거는 나 시껑글라 야 영찬아 나 오일장 가글랑 나 태왕 가라 이런 뜻입니다 시껑글라 이게 태워서 가라 태워서 가라 남편 있죠 남편 아침에 남편한테 여보 나 시껑가 이렇게 하면 됩니다 나 시껑가 날 태워서 가 모르는 젊은 사람들은 시껑가 하면 영시초조비입니다 물에 씻은가 물에 씻는 건 시선가 해봐 시선가 나를 태워가는 건 시껑가 시껑가 그렇지 다릅니다 시청 갈 땐 시청가 잘 시청 잘 시청은 나냥으로 시선가는 건 시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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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선가는 건 놈이 씻겨주는 거 시껑가는 건 뒤에 시껑가는 거 시간어째 두루베기 돌려 빨려라 빨려라 배랑 살 꺼내서도 할망장애강 말도 곱고 살은 귀경도 곱고 자 이건 별로 살 꺼내서도 할머니 장애가 가서 말도 곱고 하는 건 말도 하고 사람 구경도 하고 그러자 그런 뜻입니다 시장에 물건만 사라게 해가지고 사람 구경을 해가지고 자 부루가 어랑어랑한 게 막 좋은 게 하영 담아줍세 여기서 부루는 상추 상추 상추가 아주 야들야들한 게 하영 좋다 하영 담아줍세 많이 담아주세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오늘 새로운 단어들 많이 배웠어요 식계가 제사 식공 식공 가라 태워서 가라 시성 시성은 씻어줘라 시청 씻는다 본인이 알아 아이고 똑똑 유명한 수동태 능동태 수동태 능동태 그리고 배랑은 별로 별로 그리고 마지막에 부루 상추 그렇지 아 이거 찰란하더라면 신기해 수동태 능동태도 다 배야버리쓰게 이제 장애가 민 그 이심들이 선 가라 동지 오바 곱곰 남아줍서 이거 얼마 과 영혜민 하이고 그 할망 얼마 안 하는 거 오래놈 그자 가져가는 하도 해노난 그자 오미 그 노릇을 얻던 거 고막 저들단 천원짜리 한 부엌에 데껴 놔든 난 그냥 막 도망와버렸쥬 아 그럼 길게 고라놓으면 참 아이고 참 번역을 아이고 참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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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꼼꼼꼼꼼꼼히 그냥 번역을 예 그 동 애호박 얼마입니까 예 조금만 주세요 아 이렇게 말했더니 할머니가 아이고 얼마 안 되는 거 그냥 가져가세요 이렇게 하니까 내가 참 걱정이 돼가지고 예 이걸 그냥 가면 안 되니까 예 이천을 주고 도망치듯 와버렸다 이런 뜻입니다 아이고 참 아이고 참 아이고 참 짧게 짧게 하지 않은 거 길게 해 놔가지고 아이고 참 오늘은요 시장에서 쓰는 표현들을 배워봤는데요 시장 가시면 꼭 한 번쯤 써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두 분 복삭 찾았습니다 예 갈대 혼자 가지 마라 나 신경 갈아이 복삭 속으나 마나 이 창지 그냥 그 차도 못 살구다 그냥 보란몰래 서바사주 저희 다음 시간에 뵐게요 고맙습니다 그냥 이게 지금 이거구나 저구를 내신지 인역 때문에 못 참 많이 빠져 하하 지가 말을 하여 해놨던 거 나한테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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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